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맹호클럽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나와서 많이 의아해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왠고 하면 테마주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렇게 널뛰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어렵구나. 리스크 관리도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1시간 동안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클릭해서 들어오시거나 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랑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페셜 매매 기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옛날에는 주식을 할 때 여유 자금으로 해라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잃어도 그만 아니면 벌어도 그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물론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여유 자금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전업 투자자예요. 그다음에 매일 주식을 할 때마다 깨져서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라도 하루에 10만 원을 벌더라도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스켈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야말로 정말 상한가 따라잡기, 상다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급등주 매매를 하는 게 스켈핑 매매라는 겁니다. 스켈핑 매매는 대부분 당일로 다 청산하는 거죠. 당일 매수 들어와서 당일 청산을 다 하는 걸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다 수익을 원한다. 단기적으로는 강한 수익도 좋고 중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도 좋고 이거 두 가지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보시면 그런데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장중에 3,193이 갔었어요, 코스피가. 3,200선에 거의 근접을 했었어요. 오전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2포인트까지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30몇 포인트에서 40몇 포인트니까 3,150선까지 빠진 거죠, 코스피가. 그리고 나서 종가에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변동폭이 거의 50포인트를 장중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거. 시장을 안 보고 죽어라고 내 종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롤러코스터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 롤러코스터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봐야지 알죠. 그동안 트레이딩을 해봐야 되고 그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면 안 된다.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지 추경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걸 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보고 기다려야죠. 보겠습니다. 종목 장세예요, 지금. 테마만 불쑥불쑥 튀어오르고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다. 자, 한미정상회담 내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에서 올랐던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다 빠졌어요. 그랬죠? 한미정상회담 재료 노출, 이거 다 매도해야 된다. 적자 기업, 종목 장세에서 적자 기업 다 없애야 되고 내가 이 종목 갖고 지금 이 테마를 공략하는데 저쪽에서 이게 불쑥, 저쪽에서 이게 불쑥 막 올라와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정신이 산만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수주를 갖고 난세의 영웅주를 공략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수출주가 뜨고 바이오가 뜨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필이 꽂혔다, 이 종목. 그럼 한 방에 다 삽니다. 그리고 나서 물렸다고 그래요. 지금 장은 정확하게 저점에 살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 못 사요, 그렇게. 저점에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종가에 더 빼버립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라는 거는 내가 세 번을 나눠 산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사고, 오후에 사고, 종가에 사고 이렇게 세 번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을 때 내려와서 여기서 한 번 사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보고 여기가 저점에서 더 내려간다. 지지는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 어제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라는 거지 올라갈 때 여기서 사고 올라갈 때 여기서 사고. 매수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아래 꼬리에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쭉 빠집니다. 그러면 시초가보다 지금 장중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그럼 꼬리가 달리고서는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는 안 삽니다. 그럼 어디서 사요?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에서 사요.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패스를 해야 이만큼이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합니다. 여기서는 절대 안 쳐다봐요. 올라갈 때 따라잡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손절하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윗골이 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시초가에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갔어요. 쭉 내려갔어요. 시초가보다 장중에 더 내려갔어요. 윗골이 다는 겁니다. 윗골이 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올라갈 때 샀다. 윗골이 달면 손절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손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 종목이 여기가 꼭지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죠. 제가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장이고 오히려 손실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하루에 3%라도 진짜 절박하게 3% 수익이라도 단타라도 어디 가서 먹을 데 없나. 라는 거 충분히 저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매에서는 수익이 안 나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여기 샀다, 저기 샀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데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왜 그런 매매를 매일 반복하십니까? 넘어가 보죠. 전업투자자가 되려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야구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내야수도 하고 외야수도 하고 어느 위치에 갖다 놔도 내 몫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업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상승장에서만 수익 내면 안 되죠. 상승장에서는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수익이 나잖아요. 횡보하는 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수가 안 움직여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도 이 박스권, 좁은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걸 빵 뚫고 나가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횡보장에서는 종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올랐다, 저게 올랐다. 이 테마 갔다, 저 테마 갔다. 오늘은 바이오, 내일은 철강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락장. 지금이 이제 하락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센 놈들하고 놀아야 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원칙을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여러분들이 전업투자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돼요. 하락장이면 생활비 안 벌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시장은 제가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오죽했으면 FOMC, 미국의 그 FOMC 회의 의사록에 보면 이거 물가가 심상치 않다 이거예요. 금리 인상 서둘러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거기 의사록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거 월급만 빼고 다 올랐어요. 물가가 다 올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월세도 오르고 심지어는 어디 가서 뭘 살려고 하면 다 올랐어요, 다.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분석에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인 분석은 그야말로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1차원적인 분석입니다. 1차원적인 분석이에요. 두 번째, 기술적인 분석은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적인 분석입니다. 가장 어려운 분석이 뭐예요? 심리적인 분석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래량 또는 매매주체, 심리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에 경제부총리로 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어요.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출마 시기를 밝히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다 급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는 1, 2, 2 갔다, 하루는 1, 2 갔다,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면 나는 손실 안 보고 수익 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타 치는 사람치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과 매매 주체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도 거기를 앞서 가든지 적어도 따라는 가야 돼요. 그래서 최근 돈의 흐름과 거래량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보일까 말까 한 게 요즘 시장입니다. 너무나 변동성이 크죠. 돌발 악재들이 쌓여 있어요. 중국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채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상화폐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그게 중국이에요. 50% 이상을 중국에서 채굴하는데 중국이 다 막아놨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막아놓는다. 위험하다. 경고를 하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채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유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중국의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달러로 바꿔서 사는 거죠. 가상화폐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돌발 악재는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악재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난세의 영웅주는 쉽게 딱 얘기하면 테마주예요. 테마주. 테마주는 뭐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패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정한 패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예측하고 따라서 매매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겠어요?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패턴이라는 게 뭐냐? 형태와 유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러면 아까 인맥주라는 걸 한번 대선의 인맥주라는 걸 딱 보면 갑자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등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주자들이, 관련주들이 떨어지죠. 이쪽으로 시장의 시각이 확 모이죠. 그러면 이쪽 급락하는 종목 다 손절하고 나와야 되나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답답한 게 오늘 시장만 보는 거예요. 시황을 보지 않고 내 종목만 보는 거예요. 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5% 손절 라인에 도착을 했는데 나 손절해야 되겠다 이거. 아까 제가 시장이 하루 동안에 50포인트 지수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마이너스 5%의 손절을 원칙을 세워놨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의 이 원칙을 지키면 여러분들 매일 손절하다가 끝납니다. 테마 좀 못 사는 거예요. 대형주들도 마이너스 5% 빠질 수 있어요. 사고 나서. 그럼 매일 손절합니까? 유연한 매매 전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패턴 매매의 특징이 뭐냐?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있는 놈은 그 추세를 계속 쫓아갑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놈은 계속 하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보면 인비저블 핸드라고 그러죠.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한 룰을 형성하고 이게 패턴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테마를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맥주와 정책주를 딱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인맥주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불규칙하고 패턴을 예측할 수 없게 움직여요. 정책주를 딱 보니까 정책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이 저점에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인맥주는 패스해야 되는 거죠. 꼭 사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정한 룰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급등락을 하는데 왜 꼭 오늘 사야 돼요?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우트 파동을 보면 상승 5파 하락 3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정말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기초 중에 기초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이게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 드롭이라는 건데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 타봤다가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탑니다. 이거를 타고 나서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 옆에 앉았던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온 다음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그 딸인지 어린 학생한테 그러다. 화장실 안 가도 되겠다. 뭔가 일을 저지르신 거죠. 이거 타고 내리면서.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즐겨야 돼요. 급등락하는 거에 불안해서 주식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이런 급등락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가만히 움직여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같이 소액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기관이나 외국인같이 대 큰 자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장세 한눈팔지 마라. 여러분들 두저지 게임 해보셨죠? 사방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우리는 난세의 영웅주라고 해서 내수주, 소비주들하고 대선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저쪽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뜨더라 이거예요.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대북주도 좀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평화선언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하다 말고 또 일로 가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요. 제가 아는 분들의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1,000원, 2,000원 살 때 사서 2년, 3년을 묵혀두니까 그 종목이 2만원, 3만원 되는 거예요. 10배, 2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본가요? 1,000원, 2,000원 살 때 사놓으면 이 종목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까? 어떤 날은 900원도 되고 800원도 되고 1,100원도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1,100원 되면 놔뒀다가 900원 되면 손절하고 매일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슈퍼사이클에 배팅하라는 거예요. 슈퍼사이클. 그동안 원자재 관련주들이 제가 그랬죠. 철강, 그다음에 구리 가격, 그다음에 곡물 가격, 심지어는 목재까지 다 오른다. 그럼 이 원자재라는 원자재로 어떻게 다 사느냐 이거예요. 슈퍼사이클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 사느냐 제가 그랬죠. 이런 종목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고점 찍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인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고점 찍고 내려오면 그다음에 이런 관련주들은 당연히 다 떨어지겠죠. 지금 슈퍼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해운,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르는 HMM 하나가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막 흔들어서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이런 슈퍼사이클인 거죠, 이런 게. 그다음에 이슈와 트렌드. 제가 그랬죠. 왜 대선주가 지금 대박 히스토리에 들어가느냐. 5년에 한 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잡룡들이 너도 나도 출마 선언을 하거나 서로 정책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상호 비방을 하면서 자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해요. 정치적인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가 막 올라가고 대형주 쪽으로 막 지금 시세가 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막 매수가 들어오면 이런 건 안 되죠, 그래도. 대형주에서 막 시세가 나는데 지금 그런가요? 외국인들 거섭 매일 팔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거의 눈치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죽어라 사는 건 누구예요? 개인들만 죽어라 사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슈와 트렌드 상으로 내수주가 대박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수주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는 지배구조, 재무제표, 기업 내용 이걸 열공한다. 이건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적자 기업인지, 이익이 나는 기업인지, 매출은 어땠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니까 샀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그럼 죽으라면 죽겠냐. 농담이지만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피 같은 돈이에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거는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 투자했다. 지금 뭐 많잖아요. 나스닥에 상장한다. 지금 어디를 인수한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잖아요. 지분을 참여한다. 지금 많잖아요, 이것도. 백신을 개발하는데, mRNA 백신을 개발하는데 그렇다. CMO를 하는데 어쩌다. 지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심히 이런 기업과 종목들을 체크해 보셔야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에 배팅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종목 사지 마세요. 거래량이 하루에 2만 주 또는 3천 주 이런 종목들 사시는 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팔려고 그러세요? 거래가 터지는 종목. 막 장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사야죠. 가만히 있는 종목 사면 안 돼요. 거래가 터진 윗고리하고 아래고리 종목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중에 변동성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날리죠.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나는 저거 보니까 현기증이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못하겠어. 그러면 못 먹는 거죠. 돌발 악재. 아까 그랬죠? 비트코인 갖고 지금 돌발 악재가 나오는데 창투사 몇 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투사가 업비트가 운영하는 두나무. 이게 지금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두나무 지분에 한 기업은 창투사는 6%, 한 기업은 8%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IPO 벤처 창업 지원하고 지금 IPO 하반기에 기업 공개할 때만 줄줄이 있고 실적이 너무 좋아요. 우리 기술 투자라는 건 한 분기에, 1분기에 1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기술 투자하면 이건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 던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규제가 많아서 못 올라간다. 4만 불이 깨졌다. 이거 지금이라도 던져서 손실을 줄여야 된다.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죽어라 던지고 한쪽에서는 그래, 던져. 내가 싸게 살란다. 그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되 이미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거 그랬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가상화폐 관련주. 다 던진단 말이에요. 늦었으면 던지지 마세요. 바닥에서 왜 손절을 합니까? 저는 바닥에서 손절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올라가면 그 종목을 또 삽니다. 이가 갈리지 않나요? 내가 저거를 얼마나 내가 물타기를 하고 기다려서 했는데 바닥에서 손절을 했는데 내가 저걸 들어가서 또 사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다 꺾어지면 또 손절합니다. 계좌는 어떻게 돼요? 가랑비에 어쩌죠. 계좌는 점점 더 안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대박을 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2년 묵혀놔서 1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살 때 계속 올랐냐 이거예요. 900원 갔다가 800원 갔다가 1,100원 갔다가 1,200원 갔다가 그러면서 5,000원, 1,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참아내든지 분할 매수를 하든지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라는 거 수익은 크게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단타는 짧고 굵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수료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이런 무모한 지금 수익도 절박한 심정은 제가 알지만 이렇게 해서 계좌에 돈이 되냐 이거죠. 정말 제가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는 알겠는데 분할 매도는 모르겠다 또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고점인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 팔아버렸다. 여기다 딱 내려오더니 다시 치고 나간다 이거. 여기서 판 거 후에 대해서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먹었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 한 10%, 20% 수익이 났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중요하다. 씨드머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절반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30%를 팔았어요.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려오길래 잘 팔았다 했더니 그다음에 더 날라가더라. 재료와 이슈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가더라. 어떻게 돼요? 패스. 안 팔아야죠.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장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보면 종목이 20개, 30개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내 계좌에 갖고 있는 종목을 다 기억 못해요. 저도 종목이 딱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한국 주식 투자는 안 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만 하고 있는데 저는 5개 이상 넘어가면 저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20개, 30개 왜 그렇게 많이 종목을 샀어요?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다고 하는 종목을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계좌가 빵 터질까요? 수익이 폭발할까요? 첫말을 봤어요. 종목은 줄여야 돼요. 대박이 나려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잘 가는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5%, 5%, 3%, 3%, 2%, 3% 해서 30개 됐다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못 가는 놈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가는 놈한테 실는 거예요. 2%, 3% 잘라내서 10%를 이쪽에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말라. 떨어지는 종목을 하는 게 물타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하는 게 산타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폭발하고 수급이 유입되고 이슈 화재성이 들어오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산타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타이밍에서 저는 어떤 분들은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에, MACD, 복잡한 거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이동 평균선하고 거래량만 보면 돼요. 물론 주가는 보셔야죠. 주가는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이 매매 타이밍은 이거 세 개면 충분해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보조지표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랜빌의 법칙. 그러니까 매매 신호 포착의 정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주린이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랜빌의 법칙은 매수 신호 4개, 매도 신호 4개가 나와요. 한번 보시죠. 이동평균선이 여기 이제 쭉 검은 선으로 내려오는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하향하고 있죠.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향하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죠. 평평해지잖아요. 거기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밑에서 그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잖아요. 이거 매수예요, 매도예요? 이때 매수하는 거죠. 제가 이게 진짜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하려면 제가 준비해온 다음 자료를 진행을 못해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수 신호는 이동평균선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아이고, 얘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온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올 수는 없어요. 이게 결국은 큰 흐름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수 신호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면 매수 신호. 여기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역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동평균선 위에서 올라가다가 일시적으로,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일시적으로 이쪽에 싹 근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격을 줄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격을 줄이는 건데 여기 근접하면 얘가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기 왔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근접했을 때 이게 매수 신호다. 그럼 잡으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밀리다가 들어왔을 때 잡으면 반등한다는 얘기고 이제 네 번째 매수 신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죠. 까만 선 보시죠. 그런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가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에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그런데 올라갈 때 가까이 가면 매수 신호죠. 그런데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매수 신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매수 신호 아닙니다. 보세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바닥을 치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 반발 매수세를. 우리가 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바닥에 팔지 마라. 최소한 주식이라는 건 반발 매수세라는 게 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게 반발 매수 신호라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하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다음에 준비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매수 신호가 한 번만 발생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주가를 보면 여기서 한 번 매수 신호가 발생했고 여기서 아까 매수 신호 발생했고 여기서 매수 신호 발생했고 또 여기서 매수 신호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산타기 기법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사고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 우리가 산을 탈 때 산을 탈 때 이렇게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정상까지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서 잠시 쉬잖아요. 다시 또 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이렇게 잠깐 내려오다가 쉬잖아요. 모든 산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지 않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오더라고 반드세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별명이 물론 맹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청계산 다람쥐예요. 왜 청계산 다람쥐이냐면 저랑 같이 등산을 했던 후배가 제가 올라갈 때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산을 잘 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왜 유독 청계산 다람쥐이냐 하면 서울 근교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관악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위산을 싫어해요. 흑산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위산은 올라갈 때도 힘들고 내려올 때도 무릎에 많이 부하가 와서 안 좋아요. 그래서 흑산을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 맞는 산이 청계산입니다. 청계산은 흑하고 나무로만 돼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붙였어요. 뒷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저한테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럼 제가 정상에 가서 쉬고 있을 때 한참 지나서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제가 이건 갑자기 지금 매매기법에 대한 강의를 하다 말고 지금 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에서 매수신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매도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매도신호는 어디냐.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겠죠. 딱 올라가다가 횡보하거나 상승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이동평균선에 닿는단 말이에요. 얘가 그냥 여기서 그냥 지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닿고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걸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매도신호라는 거예요.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매도신호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팔고 나서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번에는 우하향을 해요. 우하향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따라서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있구나 박는데 주가는 올라갈 수 없죠. 그러다가 얘가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위로 올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얘는 올라가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 꺾어진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살짝 닿거나 아니면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해서 꺾어지면 이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기 쉬운데 실제 차트에서 보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차트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도신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매도신호는 이동평균선이 쭉 우하향을 하고 있죠. 쭉 우하향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하약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데 이동평균선에 근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궁극적으로 이게 매수신호가 되려면 얘도 이렇게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얘는 계속 꼬나 받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닿다가 이리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꺾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에 근접했다 꺾어진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해야죠.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급등주죠, 급등주.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급등해요. 급등하다가 이동평균선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주가가 급등하니까 이동평균선도 얘도 따라서 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확 급등하면서 이격이 커져요. 이격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급등하면서 거래량 없이 대부분 날아가는 급등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건 뭐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패스해야 돼요. 저거 너무 많이 올랐어. 거래도 없이. 그러면 고점에서 물량 때리면 그대로 꼬나 박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도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추격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도신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수매도신호를 해서 4가지씩은 다 끝났어요. 그럼 실제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주가차트와 이동평균선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네 번째 매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격이 커졌잖아요. 아까 네 번째 매도신호죠. 반드시 팔아야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게 또 올라가는가 하고 여기서 따라잡았더니 또 쭉 흘러내려요. 이런 자리들은 다 관망해야 될 자리들이죠. 그럼 여기서 근접했죠. 근접하면서 일시적으로 내려왔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가 했더니 쭉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도 못했으면 여기서라도 해야죠. 일시적인 반등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흘러내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빨리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면 개파락 나오고 여기서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근접을 했는데 이게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돌파를 못하면 다시 또 매도해야 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트도 참 보기 힘들죠. 죽어라고 매도신호만 연달아서 나오는 차트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의 매매 신호를 보면 매수 신호만 나오고 매도 신호만 나오고 저런 차트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한 차트 안에 한 종목의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매수 매도 신호가 복잡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뭐예요? 매수 신호 발생한 거죠. 지금 여기서 돌파한다 매수 신호 여기서도 돌파한다 올라가는 추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 따라서 올라가죠. 이 꼭지에서는 뭐예요? 얘가 여기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 이격이 벌어졌다, 매도 신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쭉 흘러내리면서 근접했다가 일시적으로 돌파하면 다 매도 신호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매수 신호인데 여기서부터는 일시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근데 올라가다 꺾어주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업 한 차트에서 매수 매도 신호는 수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실제 차트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NC소프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게 이동평균선을 보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동평균선을 볼 때 5일선, 10일선 단기 2평선들을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로 급등주 단타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로 21선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21선은 주로 빨간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21선 이동평균선을 지금 보면 위에서 위에서 이럴 때 매수 신호 아니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돌파할 때 그리고 쭉 우하향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이런 데 매수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데서 추가 매수 들어가도 되지만 이게 꼭지일 때 어떻게 되죠? 여기 2평선이 꺾이죠? 꺾입니다. 여기서부터 매도 신호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매도 신호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2평선이 이렇게 쭉 우하향을 하다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상향을 합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NC소프트라는 종목이 매수 매도 신호가 연달아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일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이거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보면 아까 보시면 여기는 2평선이 단기, 중기, 장기 2평선들이 한 자리에 모였죠. 이거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수렴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부분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빵 터지잖아요. 이게 대부분 밑으로 갈 가능성은 적어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데 위로 가죠.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한 그런 차트는 올라갈 때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도 신호 이런 데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지금 2평선과 2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거래 없죠. 매도 신호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매수 신호가 발생했지만 이 위에서 여기서 매도 못해, 꼭지에서 매도 못하면 내려올 때 해야 되고, 여기서 내려올 때 해야 되고, 내려올 때 해야 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털고 원래 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매도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물타기를 해서 여기서 물렸는데 계속해서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다 내려온 다음에 재료가 소멸되니까 원래 자리로 내려와서 다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테마주예요.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라는 종목인데 대표적인 대북주죠. 이거는 대북주 테마로 움직인 거죠. 대표적인 테마주인데 이것도 아까 본 차트랑 똑같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호수에 가면 오리, 거위가 평화롭게 딱 있는 것 같지만 물갈키로 안에서는 막 그 물갈키로 지금 움직인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여기서 거래는 계속 된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횡보를 하면서 여기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많이 횡보하고 횡보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폭발한다. 여기서 지금 계속 매소 신호가 포착이 된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꼭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는 데 얘가 근접한단 말이에요. 매도 신호죠. 일시적으로 하향하는 데서 돌파했다. 매도 신호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급락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테마주의 속성이란 게 이런 거예요. 급등한 다음에 급락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테마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종목은 그렇다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매소 신호가 안 나왔어요. 이런 거는 잔파동이죠. 그럼 본격적인 매소 신호가 나온 건 어디예요? 이런 자리들에서 매소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21선이라는 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돌파했다. 이런 자리 매도죠. 여기서 근접했다. 매도입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돌파했다. 매도예요. 아까 매도 사인들을 쫙 보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움직임이 없어요. 변동성이 줄어들었죠. 주가의 움직임 없고 이평선도 고요하고 거래량도 없죠.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패스. 관망해야 됩니다. 매도하고 관망해야 돼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0만 전자다, 8만 전자다 난리죠.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매매 신호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냐면 이런 자리들에서 매소 신호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이제 이평선으로 말하면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 이렇게 순서대로 가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 정상적으로 배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배열 상태에서 이런 데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파했는데 얘가 하향하면서 여기에 근접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관망을 해야 되는 거죠.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서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지금 여기 보세요. 21선, 그다음에 이게 21선, 61선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지금 쭉 역배열로 돌아서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5일선, 11선이 이 밑으로 내려오고 21선, 61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역배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그만 사세요. 하이닉스 그만 사세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볼 때 오늘 준비해온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메디톡스 하면 보톡스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대웅제약과 또 소송을 걸치고 지금 엘러건사의 기술 수출을 하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가의 흐름은 진짜 여기서는 진짜 45도 각도로 계속 활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단기 2평선, 5일선, 11선들이 밑에 내려와 있고 여기 까만 선이 121선, 61선이 역배열, 전형적인 역배열 상태 다 매도 신호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매수 신호가 잡히질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 잡히질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매수 신호는 어디서 잡혔냐. 여기서부터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은 그대로 패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맹호 확률석 전문가와 소통을 원하신다. 그러면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